진짜 그리고 몸이 힘들 때 심리스를 찾는데 오늘 남성분들 아디다스로 그것도 기능성 클라이마클으로 오늘 심리스를 만나보시는 겁니다. 장당 가격이 42000원 상당 그럴만하죠. 그런데 오늘은 무려 몇 장을 저희가 챙겨드리느냐 일단 블루 컬러 이렇게 이제는 챙겨드릴 거고요. 오렌지 컬러까지 2장을 완성시켜 드리고 진짜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컬러 배합이 퍼플 컬러도 42000원 상당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레이 컬러 환식은 이거 제일 먼저 입었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냥 아디다스를 가장 대표하고 상징하는 컬러의 느낌으로 그레이 컬러와 블랙도 일반적인 블랙이 아니고요. 블루의 포인트가 멋지게 들어와서 동일 클라이마클 42000원짜리 만나보실 수가 있고 컬러 배색이 진짜 끝내주죠. 레드와 살짝 바이올렛 컬러 매칭에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산뜻한 블루까지 정말 365일 44철 24시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기능성으로 죄다 맞춰드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42000원 상당의 이 아디다스 속옷이 7장인데 방송에서만 더하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똑같은 심리스 클라이마클로 이것 또한 저희가 랜드홀 한 장을 더 드리면 8종 전체를 기능성으로 클라이마클라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넘버원 1등 매장이 아닌 이런 조건은 힘들고요. 저희가 스타일은 두 가지 스타일을 준비해드렸거든요. 트렁크를 입으시는 분들은 트렁크만 많이들 고집을 하시니까 숙면 100% 당연하고요. 이게 일반적인 면이 아니라 살짝 보시면 굉장히 은은한 광택감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주자직 면, 면 중의 면이라는 주자직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히든 버튼 처리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일 보실 때 아니면 바람끼리 열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 허벅지 있는 부분에 이런 퍼포먼스 로고가 또 한 번 들어가서 디자인적인 포인트와 더불어서 허벅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옆팀을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움직일 때 끼이거나 답답하지 않게 옆팀까지 다 넣어드린 거예요. 오늘 아디다스, 오늘 트렁크도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3만 5천 원 상당의 오늘 트렁크, 오늘 방송에서만 7장 이렇게 챙겨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컬러별로 디자인별로 트렁크도 나이 들어 보이고 뭔가 아저씨 같고 어머나 나이 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젊게 나왔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한번 입어보세요. 평상시에 트렁크를 입어보신 분들, 자주 입으신 분들은 더할 나이 없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나 트렁크 한번 입어볼까 하시는 분들도 아디다스로 시작하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답게 배송 상태도 저희가 짚어드리자면 완전 감동입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위생적이에요. 개별 포장 들어가거든요. 이 지퍼 파우치백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이거 여행 가고 운동 나갈 때 칫솔 같은 거 넣어 갖고 다니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퍼 포장 다 들어가 있고 아디다스 로고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가방이에요. 운동 나가실 때 축구화 같은 거 넣고 다니시면 아니면 수영복 같은 거 넣고 다니시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거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